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5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왁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내 생각을 넘어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왕을 꾸짖고 그가 대항하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그를 땅바닥에 눕힐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상상치도 못할 일 다시 말하면 신흥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고 그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들이 빼앗긴 금은 보아를 돌려주며 혹시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친설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도록 주변 나라들의 협력을 명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10절입니다 요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열방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요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1절이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요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그들이 제일 먼저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변질된 삶의 흔적들을 지우고 잘난 데야 돼요 스스로 정결한 몸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날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거죠 12절입니다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앞에 행할 테니 너희를 뒤를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테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자상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며 동시에 그분은 자상하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걱정하고 근심 많은 형편도 아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열방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방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을 보게 하고 없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각 colors 그jb до 주옵소서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Giggo